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앉을제도 없어 땡 이제 일하고 시작해서 1항대는 6위는 5위와 4위는 3위와 2위는 신분상승이 가능합니다 김정국이야 김정국 만약에 6위가 지면 서열 6위로 확정되어 더이상의 신분상승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즉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세요 아 4위는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겠어 내 모든 것을 하아 하아 다음상 오 깜짝이야 야 누가 5위야? 너 6위야? 너 원래 6위였어? 아니 나 7위에서 올라왔지 뭐야 어떻게 7위야? 자신있습니까? 서열 3위님 3위 아 근육이 아 근육이 아 근육이 어서 오시게 근육이 참 왜 이렇게 어깨로 흔들고 다녀? 아 이거 다 보였나 봐요 서열 1위는 다 이렇게 보고 아침식사하라 스테이크로 하고 어? 어 스테이크가 뭐 이래요? 어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난 쓰레기 때문에 단백질 블럭을 먹고 있는 동안 양둥 먹었어? 진짜 맛있어요 5개 먹었어 어 뭔가 나왔네 자 이제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의 종목은 이번 게임의 종목은 이번 게임의 종목은 손등때리기 어? 손등때리기 손등때리기 서로 벗어나가면서 손등을 때려서 서로 벗어나가면서 손등을 때려서 비명을 던져 씨를 자랑이 진행을 하고 아주 난다 아 진짜 이번 게임은 손등때리기 아 되게 원초적인거네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아니 얘기 좀 해 이런 게임으로 해 무슨 아니 수고 좀 살게요 손등때리기 맞습니다 아 진짜 5 4 3 2 1 아 나 미치겠네 아니 얘 팔을 봐 얘 팔을 보고 좀 얘기를 해 제가 스킬판에 드릴게요 이번에 저 기절시키도록 해요 야 난 이게 한 방으로 안 되면 끝이래 이게 한 방으로 안 되면 끝이래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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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손등이 이다 하이 하이 아 이것도 이런거 힘을 주고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힘을 주고 하이 하이 орг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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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왜 때려다 때려요 때리면 되죠 생각보다 나을까 병일었어요 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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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스트 자! 오오... 넌 진짜... 간다... 흤! 아우 손바닥 한번 아우 손바닥 붙어갖고 아우